3연이 6연이 3연이 1의 액센트 액센트를 탐으로 칠거에요. 액센트를 탐으로 칠거에요. 액센트를 탐으로 칠거에요. 1의 액센트를 탐으로 칠거에요. 여기서 액센트 오른손 액센트는 여기가 되고 왼손 액센트는 여기가 됩니다. 1의 액센트를 탐으로 칠거에요. 1의 액센트를 탐으로 칠거에요. 싱거패션대로 2의 액센트 3의 액센트 3의 액센트 끝에 좀 틀렸는데? 리듬이 되도록 그 다음에는 심벌 그 다음에는 심벌을 여기 치기가 힘드니까 여기여기로 나눠줘요 그러면 그리고 첫번째 치고 다시 돌아오는거에요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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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